부산 사람에게 티나게 플러스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티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윤아입니다 지난 콘텐츠에 하리아 비피님께서 부산도서관 간다고 댓글 주셨잖아요 햇살 맛집, 지식 맛집, 부산도서관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11월 부티플 시작할게요 부산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부산시가 10% 할인 쿠폰을 쏩니다 어디서 쏘냐고요? 부산기업 온라인 특별전에서 지난 부티플에서 소개해드렸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현장에서 득템의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계시다면 위메프와 함께하는 부산기업 온라인 특별전을 이용해보는 건 어떠세요? 부산 대표식품인 고등어, 어묵 같은 수산물 가공식품과 패션, 건강, 유화용품 그리고 각종 아이디어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15,000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알찬 구매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위메프 10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부산기업 64개사, 340여 우수 제품을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만큼 할인 쿠폰까지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꽉 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알찬 쇼핑이 되지 않을까요? 부산기업 온라인 특별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쭉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소식들 꾸준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자금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2월과 서류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한 직원수를 유지하고 있거나 고용이 증가한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천만원 한도로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은 부산시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최근 동단이 특별 방역 지역으로 지정된 만덕동 일대 소상공인분들은 대출 한도에 관계없이 천만원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맞춤형 특별자금은 올 연말까지 부산은행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들 쓰는 스마트폰 나도 써보자 싶어 샀는데 쓰는 건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돈을 주고 배울 수도 없다면 부산시 디지털 배움터가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면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일상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부산시는 집 근처 주민센터나 도서관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디지털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라는 이름으로 부산 전역에 109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기기의 기초부터 사진 촬영, 메신저 앱, 지도 어플 사용, 대중교통 결제, 디지털 금융, 온라인 장보기 등 알찬 교육 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워드나 엑셀 같은 문서 프로그램의 교육도 수준별로 학습 과정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화면에 표시되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디지털 배움터 소개해 주실 때 부산시 유튜브 콘텐츠 부티풀에서 봤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부산 사람에게 티나게 플러스되는 시정뉴스 콘텐츠 부티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댓글 이벤트 퀴즈 시간인데요 오늘 부티풀이 찾은 이곳, 망미동 수영 고가도로 아래에 조성된 컴테이너형 복합생활 문화시설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을 선정해서 따뜻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편 드디어 부티풀 10회입니다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편에 만나요! 안녕! 지난 콘텐츠 퀴즈 이벤트 오늘 당첨 어떤 분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콘텐츠 부산도서관이 정답이었는데요 김민민님, 의라차차님, 초코우유님, 하리아비피님, 이원엑스60님 오늘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콘텐츠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구글 폼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당첨내역 확인해 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